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 보면은 무슨 쿠팡에 1,400억을 때렸네요. 대단하네요. 쿠팡이 이익을 얼마나 남기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적자를 하다가 겨우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알고리즘 조작으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도 조작에 민감한 사회가 돼가지고 아니 여론도 조작하고 선거도 조작하는데 이제 또 알고리즘도 조작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공정위가 여러분들 천억 이상 정도 되는 벌가금을 때리게 되면 대부분 기업들은 대들지 않죠. 쿠팡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공정위를 비난하는 조목조목 반박문을 썼네요. 참 공건적이라는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그냥 때리면 한국 기업들은 그냥 맞았는데 보시니까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쿠팡 철퇴 1,4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때린 겁니다. 이제 기사만 보게 되면 아이고 이 쿠팡 애들 정말 잘못한 일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도 요즘에는 공건적이 여러분들 그렇게 신뢰가 없으니까 제가 기사를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1,400억이나 여러분들 과징금을 때리냐 이건 아마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공정위가 이기겠냐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눈에 꽉 들었던 것은 하도 조작을 많이 봐놓으니까 알고리즘 조작 이 이야기가 눈에 떠오른 거죠. 쿠팡도 이제 플랫폼 기업인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다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조작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통제하거나 여론을 만드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냥 플랫폼만 여러분들 알고리즘까지 조작하게 되면 그냥 특정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겁니다. 보니까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그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허위 댓글을 여러분들 게재했다.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 보셔가지고 거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아마존도 자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마존 브랜드가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그런 브랜드일 겁니다. 그래서 생필수품 중에서 많이 팔리는 것은 오이에물을 받아 가지고 자체 브랜드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팔리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범위가 점점점점 넓어지고 아마 이번에 쿠팡이 쿠팡의 pb라고 하죠. 자체 브랜드 상품을 좀 상단에 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처벌할 만한 상황인가라는 부분이 떠오르렀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기 상품을 상위에 고정노출하고 임직원을 통해서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월적 지비를 활용해 가지고 자사 생산 상품들을 밀어줬다는 거거든요.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게.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본인들이 영업을 올리기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좀 미는 것은 앞에 하고 그러니까 그 구글도 다 여러분들 스폰서 때 돈을 많이 주는 순서로 앞에 올리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을 배제 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서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했다. 우월적 지위 남용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런 과징금을 때리게 되면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좀 조용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 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의 차고적 발상이다. 이렇게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쿠팡이 여러분들 엄격하게 반발하네요. 공정위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로켓 배송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 우리가 그동안 물류비를 얼마나 투자한 줄 아냐. 이렇게 쿠팡이 공정위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쿠팡 측 주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대종이 아마 소비자 이런 학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 같은데 소비자 기만 피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자사 브랜드 제품인 pb 상품의 상단 배치가 어려워지면서 값싼 가성비 제품을 빨리 사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것이다. 아직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경쟁당국이 공정위가 pb 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한 순례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공정위가 배송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건과 이런 조작이나 단속하지 말고 다른 조작이나 좀 열심히 단속하면 좋을 건데 보시게 되면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 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기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업계에서 이제 불평들이 들어갔었겠죠. 공정위가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고 관료들이 하는 걸 별로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하는 거가 기존 업체들이 로비를 했을 수도 있겠고 불평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소비자학 전문가처럼 pb 상품을 상단 배치하거나 이런 것은 기업이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아마존 이름 영업을 하는데 온라인 매장에 어느 상품을 먼저 여러분들 올려줄 것인가 하면 기업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월적 지위 남용은 아닌 것 같은데 구글 들어가게 되면 스폰서가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주는 순서대로 위에 올리잖아요 아마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고리즘 조작에 눈이 확 띄 가지 여러분들 들어가 보니까 좀 그런 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뭐 천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기존 업체들이 불평을 많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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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